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부정선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 내 장기식의 오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연대, 영어로는 ETA씨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ETA씨는 2014년도에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제장기적출 의혹에 대응해서 국제의료윤리기준을 수호하기 위해서 각국의 법률가와 의료전문가, 인권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결성한 일종의 국제연대조직입니다. 최근 중국의 장기이식 논문 99%에서 기정자 동의가 누락된 사실을 밝혀낸 그런 공로로 2019년도 네이처의 과학계 10대 인물로 선정된 웬디 로저스 교수가 국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전 유럽의회 부의장으로 지낸 에드워드 맥밀란 스캇 그리고 노벨평화상 공동후보에 올랐던 캐나다의 전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슨, 저명한 생명윤리학자 아스카플란 교수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TA씨가 이메일을 보내게 된 계기는 2020년도 3월 1일 날 매우 중요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재판소 판결 전문이 발표되었음을 널리 알리고 지지를 요청하고자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중국 재판소는 중국 내의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 사안을 다루는 민간 독립 법정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중국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떼내가지고 판매하는 등의 그런 아주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의혹의 대상이 중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정은 국제행사법 분야의 대가로서 구유고슬라비아의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시절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에 대한 기소를 이끌었던 영국 여왕 칙슨 변호사 제프리 니스경을 재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 장기 적출이 실제 일어났는지 일어났다면 어떤 종류의 범죄 행위가 국가 또는 국가 성인 조직 그리고 기관 개인에 의해서 자행된 것인지를 최초로 독립적인 법정 분석을 행하게 됩니다. 12개월에 걸친 독자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모든 가용 증거를 면밀히 검사하고 재판부는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 내에서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 적출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자행되어 왔으며 매우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혹은 중공은 이식장기의 출제에 관해서 말을 바꿔왔지만 중국 재판소는 그 주장들이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이며 공식 통계가 거짓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 재판소가 내린 판결물 결론은 비교적 간단 명료합니다. 첫 번째는 수년간 중국 전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강제 장기 적출이 자행되어 왔고 특히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 공급원 중 하나였다. 주요 공급원이 바로 파룬궁 수련자들로서 체포된 자들이었다. 이런 사실을 판결했습니다. 또 하나는 위구로족과 관련하여서는 그들의 장기 창고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의학적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신장 위구로도 중국 내에서 아주 소수의 저항 세력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세 번째는 본 재판소는 중국의 이식산업에 관련된 거대한 인프라가 해체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장기의 출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그런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강제 장기 적출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중국 재판소가 내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파룬궁과 위구로족에 대하여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어 있음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라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제 남은 과제는 각국 정부와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어떤 방식으로든 실질적인 연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자신의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국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인지해야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장기를 받는 그런 사람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또 필요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처럼 국제적인 연대조직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한 그런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가 이런 문명시대의 중화인민공화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바로 공권력의 묵인과 방조와 이런 그 하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중국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경제력을 확보하면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주변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됐습니다. 특히 4.15 총선에서는 진위 여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중국의 개입설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정치에 개입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중국이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문명국가로서는 양심수의 그런 장기를 강제 적출한 행위는 평범한 상식이나 양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비합법적인 그런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